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서울과 중부지방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지금 이 사진은 오늘 낮 서울 전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거의 전체가 붉게 나타날 정도로 날씨가 뜨거웠습니다.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도로변 가로수가 있는 부분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구분돼 보입니다.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폭염은 이번 주말에도 기승을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.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이글거립니다.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를 들어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. 폭염경보가 내린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. 대구보다 먼저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특보 시행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. 비닐하우스 지붕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.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은 얼굴이 온통 땀범벅입니다. 낮 기온은 지금 35도인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기온이 38도까지 오릅니다. 오늘 가장 더운 곳은 강원도 영월로 36.9도를 기록했습니다. 대전 34.9도, 수원 34.7도 등 전국에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. 기상청은 주말에도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. 이번 폭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다음 주 수요일쯤 한풀 꺾이겠습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